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배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이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쳐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멸망을 받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영혼도 몸도 주님의 피로사사우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수감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굽어 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 남은 삶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께만 종교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험하게 지며 죄악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말씀 가운데로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죄와 거짓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활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두욱 주님이 지켜주시고 영육 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가하고 이루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영육 간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주님 합당하신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두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06편 시편 106편 21절부터 끝절까지 4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 시편 106편 2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그러므로 요하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가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요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름으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더지게 하고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저희가 또 바알보울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재산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때 비누하스가 일어나 처발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저희가 또 무리바 무리에서 요하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어리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으므로다 저희가 요하의 명을 쫓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성김으로 그것이 저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무제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난 우상에게 제사하므로 그 땅이 피해 더러워도다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요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저희가 온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화에 복종케 되었도다 요하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나자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요하께서 저희의 부르지짐을 들으실 때 그 고통을 공고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은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극률이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요하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시고 우리로 주의 성모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요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혼부터 영혼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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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곳일세 내 주의 지배는 더 밝고 많고다 이곳에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가까운 곳으로 가까운 곳으로 가까운 곳으로 가까운 곳으로 내 생명은 나를 신자가 벗고서 나면 육아를 쓴 때가 아깝게 되던데 더 가깝고 더 가깝게 되던데 가까운 곳으로 가까운 곳으로 가까운 곳으로 내 길에 벗기는 분명히 모르네 내 주여 길 다가도록 다 함께 하소서 더 가깝게 되던데 더 가깝게 되던데 더 가깝게 되던데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무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굴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름이 다 간 줄 알았는데 가해가 서운한지 너떠이가 기성을 부릅니다 더우시죠 저도 좀 더운데 조금 있으면 시원해질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주일 아침에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긴 말씀입니다 산상보원이라고 하죠 산상보원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7장 이제 읽은 끝부분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짓 쓴 자들 거짓 쓴 자들 삼가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시간 계속 자세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 또 참된 것과 거짓된 것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참된 것보다는 거짓된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 척과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렇죠 빛이 있기 전에도 어둠이 있었지만 빛이 없을 때는 어둠이 어둠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 비침으로써 어둠이 드러나서 빛과 어둠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에덴 동산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경계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가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는 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거짓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마귀의 거짓말을 듣든지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 대신에 저주와 죽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는 하나님께 제사드린 사람 중에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는 사람 두 종료가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택한 받은 사람과 하나님께 버림받는 두 종료가 쭉 나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알국과 죽증이라고 했죠 곡식과 가라지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와 거지에 속한 자 두 사람이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내용 속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림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거리로 가는 자가 많다 적은 자와 많은 자 구원받은 사람이 아주 지극히 적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비해서 멸망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동안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이 구별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그 두 종류가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가 여금이 나누어집니다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생명과 죽음,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가 이제 구별되어 가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건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찬송을 불렀죠 빛과 어둠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빛과 어둠이 싸웁니다 진리와 거짓이 싸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 역사가 대결합니다 그런데 그 대결이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 사람들은 그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마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영원한 생명에 속했는지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오히려 마귀에게 속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2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 세상 많은 사람 민족 중에서 택한 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을 애국 종교 땐 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난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역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나 그들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훨씬 많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보다는 마귀가 보낸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대신에 저주받은 역사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의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내셨어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담당하고 대속하심으로써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신이 많은 기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 죄로 이스라엘 민족은 서기 70년부터 19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 엿어서 그토록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역사를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므로 전 세계에 쫓겨나서 가는 곳마다 칼날의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형불받을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승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거짓말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였다 이거는 얼마나 큰 모순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승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가르쳐주는 말씀일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승들은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승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껍데기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다 이분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과 마음은 멀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너희 하는 행시를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졌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딴 것까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어 있고 복음이 전파되면 마지막 세상 끝날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바로 그 시대에 삽니다 이 성경이 약 23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됐고 온 세상에 전해졌고 기독교 전성시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믿는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그 속내용을 들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도를 배반하고 그리도가 그들에게 오실 때가 가까이 됐지만 그들은 그리도를 영접할 준비보다는 그들을 배척할 준비가 된 것처럼 지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주님은 다시 오셔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를 데려가시고 구원받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오시는 그리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로 마지막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제 읽은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왜? 그 믿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구원받고 성경대로 순종해야 성경대로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외형적으로는 기독교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도 진리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기를 시험해보라 자기 자신을 확정해보라 예수 그리토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를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지 아니라 내가 참 믿음을 가졌느냐 내 안에 그리토가 살아계시냐 자기 진단을 해보고 확정을 하라 그랬어요 만일 그 속에 생명도 그리토의 영도 없다면 그리토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토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리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정하고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주님이 오늘 다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실한 준비를 가지고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지만 마귀 역사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지에 속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신자에 대해서 계속 많은 말씀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는 진리에 속한 줄 압니다 마귀의 세력 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 선의자의 정체와 그 선의자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바로 마귀의 비밀을 사탄의 비밀을 알고 그 사탄의 속임수를 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네 속지 않으려면 거짓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 역사가 무엇인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적고 마귀 역사는 너무 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적고 거짓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짓이 아주 정상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다마는 이제 거짓 선의자의 그 특징과 그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거짓 선자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제라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은 넋대다 그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숨기는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온갖 아름다운 모습을 가장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습니다 겉을 보면 양인데 속에는 1위가 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겉만 볼 것이 아니라 속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이영을 쫓음이라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하나님과 멀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지간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위선이고 거짓이다 그래서 그래서 항상 마귀는 위장술이 아주 능숙한 겁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은 그리스의 일꾼으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고린도우서 11장 13절 이하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속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인자는 물론 말 그대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선지하는 말은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참선지자고 하나님 말씀 대신에 거짓을 예언하는 자가 거짓인자입니다 그런데 거짓을 예언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게 거짓을 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짓인자의 하나님입니다 거짓인자의 예언이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에레미야 시대에 에루살렘 안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사람을 한 사람만 찾으면 에루살렘을 용서한다 이스라엘을 용서한다 했는데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르몬이 지은 성전을 바벨론을 보내서 다 불질러 버리고 몽땅 바벨론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2600년 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비참하게 망하고 저주받은 이유가 뭐냐 에루살렘에 한 사람이 없는 데서부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루살렘 안에는 솔르몬이 지어놓은 웅장한 성전이 있고 제하장이 있고 성전자가 있고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 뭐냐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루살렘 5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귀기하고 놀라운 일이 또다 선자들은 거기서 열리냐고 제하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 것을 조격히고 따라가고 결국에는 어찌하는 결국에는 철저히 망하는 거죠 만일 거짓 선자가 나타났을지라도 거기서 가르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분별하고 따라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면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조격히 해결하고 따라가니까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대로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저희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받는 도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문제가 현재 네 마지막 때는 승인자가 제일 많은 시대라는 걸 말씀드렸죠 성경에 말씀합니다 벌써 사도시대에 많은 거이신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시대에 거이신자가 많이 나왔으면 지금 얼마나 많겠어요 세일 수도 없으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거이신자가 어디에 들어 앉았습니까 네 다른 종교 말고 거이신자는 기독교 안에 있는 거이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뭐 힌두교나 무슬렘이나 그 외에 무슨 불교의 어떤 지도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거이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또 어떤 사람 아 그거는 이단종파에 있는 자들 네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리고 귀신장난하는 자들 물론 그것도 거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거이신자는요 가장 정통적인 교파 안에서 가장 정통적인 교리를 가르치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지만 그 속에 거이신는 게 더 무섭습니다 아세요 마귀는 위장술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때 마귀는 얼마나 머리가 발달린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너희는 지혜는 뱀같이 하라고 그러세요 짐승 중에서 가장 강경하고 지혜로운 자가 뱀입니다 성경에 마귀를 뱀이라고 그랬죠 온 세상을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남을 속이 먹는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은 남 못 속입니다 그렇죠 속는 사람보다 속이는 자가 머리가 더 좋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뛰어난지 아세요 그러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그게 마귀는 시간이 갈수록 이 세상도요 사기꾼들도 얼마나 발달하는지 몰라요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 먹습니다 마귀는 그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마귀의 지혜 마귀의 그 속임수 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속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속으면 영혼이 멸망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속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왜 성경에 그이신자를 성경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 분배를 못합니다 속임에 속이 인도하는 말씀 있잖아요 자기가 속임이면 앞에 있는 사람이 속임인지 뭔지 압니까 눈을 떠봐야 알지 거듭나지 않으면 사실 분배를 못합니다 그게 그것이고 그것이 저것이고 똑같아요 거듭난 사람도 속으면 그 영혼이 멸망하지는 않지만 그 신앙생활은 완전히 망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생활은 마귀에게 바치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성경에 이미 마귀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고 했어요 그 생활을 마귀에게 바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짓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거짓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거짓 사도 게울의 역군 게울이라는 것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역군입니다 자기를 거리두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죄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에 거짓 사도는 누구냐 사탄의 일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자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앞에 사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안에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전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바울사도가 없는 사이에 여기에 거짓 사도가 들어갔어요 거짓 사도가 들어갔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분별하고 배칭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도를 받아들인다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면 거짓 사도가 교회에 비집고 들어와서 거짓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겠어요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교회라는 안에는 거듭난 사람이 있느냐 하면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도 아직 섞여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랬잖아요 우리 욕심은 우리 교회 참석하는 사람은 정말 100% 한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완전히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거듭나지 않고는 못 베기게 말이에요 계속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헌금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할 자격도 없고 다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 안 받고 100일까 두고 보셔 500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아마 프로테지로 따지면 우리 교회가 아마 거듭난 사람이 프로테지가 제일 높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100% 됐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몇 프로가 될지 100%가 다 구원받기 원하는 건 우리 욕심인 것 같습니다 90%가 될지 혹은 80%가 될지 아니면 95%가 될지 거의 상대했으면 더 좋겠는데 그런데 이 거짓 사도 거짓 선자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그게 잡히면 그냥 지옥입니다 소금에는 목적이 그거니까 영혼을 멸망시키는 걸 구원받았다고 포기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든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구원받은 역사를 알 테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람 신앙을 망쳐 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라고 이제 그 의식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11장 1절을 봅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천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바울사도가 전도에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중매해가지고 사람을 어떤 처녀를 중매해가지고 어떤 한 남편에게 인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아내가 되게 하는 것처럼 중매정이잖아요 중매하는 거 보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신랑 편에 가서는 저 신부감 최고 얌전하고 좋고 어쩌고 좋은 거 다 얘기하고 이제 여자 쪽에 가서는 그 신랑이 좋다는 것만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봐야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잘못하면 뺨이 세 차린데 그거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중매정이 보면 좀 어리석어요 엄청 돈 많이 받고 하는 뚜쟁이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건 예외고 대개 중매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한테 별로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좀 어리석다 그랬어요 좀 어리석다 좀 어리석은 거 너희가 용납할 줄 안다 뭘 어리석었나 내가 중매정인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 소득도 없는 열심이다 그래서 좀 어리석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자기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중매장이라고 말해서 어떻게 말하면 자기를 좀 높이는 말도 되잖아요 할 수 없이 내가 어리석은 말을 좀 몇 마디 해야 되겠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 두게 드리고 중매합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비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아담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아담이 깊이 잠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것 갈비대가 빠질 것은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피 흘려서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아담의 대리자 중간에선 예수님이 죽음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 두게 심부로 삼을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교회는 그의 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하와는 깨끗하고 정결했습니다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험도 티도 없어요 깨끗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더러운 시옥갈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철저히 타락한 자기 몸을 더럽힐 대로 더럽힌 여자라고 생각합시다 그 여자를 저 창녀 속으로 있는 걸 컨진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의 아내로 바쳤다고 합시다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살아 옆에서 영원히 지옥 밑창에 들어갈 죄인을 구원해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가지고 진리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한 남편을 정결한 천호를 만들어가지고 한 남편을 그리적여 드리고 준비한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이 제림하실 때 어린 양의 신부가 예배됐다 신랑은 어린 양이고 신부는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희고 깨끗한 세마푸를 입었다 세마푸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지옥갈 죄인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서 그리도의 신부로 주님이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너희를 정결한 천혜로 한 남편이 그리도에게 드리고 준비한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방해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말이에요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아담 하와를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한 것처럼 마귀가 마귀가 강교하게 너희 속에 들어와서 너희 마음이 그리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한다 구원은 못 뺏어 가지만 그리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한다 정결한 처녀가 돼야 될 텐데 결혼 날짜를 받은 이 처녀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아주 더럽혔다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주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있느냐 하면 그것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그리스도의 심부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하도록 타락시키도록 하는 마귀의 작전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건데 그래서 사절에 그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누가 누구냐 거짓 사도죠 가서 어디로 가느냐 교회 안에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역을 받게 하거나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성령을 받았고 복음을 받았는데 받지 않으면 사도들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데 그것을 잘 용납하는구나 그 패치가 되는데 용납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자 끔찍하죠 그러면 예수는 예수지 다른 예수는 또 뭐냐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짝둥이 있잖아요 요새 명품 좋아하는 사람 짝둥인 줄 알고 싸구리로 사면 괜찮은데 그걸 진짠 줄 알고 비싼 돈 주고 사니 그게 문제예요 속아가지고 가짜 명품 짊어지게 되면서 뻑이는 사람들 있죠 모르는 사람은 진짠 같다 그러지만 아는 사람은 에이 그거 가짜인데 그런데 다른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진짜 예수를 믿는 줄 아는 사람들 예 귀신 받아가지고 성신 받을 줄 생각하는 사람들 보금은 보금인데 다른 보금 뭘 받아들인 사람은 잘 용납합니다 그게 더 매력이 있고 더 좋아 그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예 만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혼이 멸망이고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물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걸 말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분밀하고 고쳤을 겁니다 분명히 고쳤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이 망쳐버리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전두에서 구원받기에서 그들을 주님께 바치라는 그 모든 수고를 이 수고를 헛되게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예수 다른 보금 이걸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받는 역사를 싫어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는 것 그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영혼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날로 일어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변화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마귀가 그걸 감안해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걸 철저히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마귀는 그림자같이 따라다닙니다 참 희한해요 한국에 있는 마귀가 미국에도 가면 또 있어요 중국에도 가면 그것도 있더라고 몽곤에도 있더라고 러시아는 없는가 싶었는데요 그것도 마귀가 역사하더라고요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미국에 가도 달이 있고 이번에 탄자니아에 가보니까 거기에도 달이 있더라고 여기도 별도 있고 근데 한국에서 보는 달하고 별하고 똑같아요 마귀가 전 세계 어디든지 있습니다 마귀도 그래 마귀가 낮잠 자고 있을 줄 압니까 자기 때가 얼마나 못된 줄 알고 부지런히 역사합니다 마귀가 누가 보곤 8장을 봅니다 누가 보곤 8장 8장 12절 봅니다 누가 보곤 8장 12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시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복음이 전해지면 마귀가 그 사람 구원받을까 봐 얼마나 애를 태우는지 모릅니다 구원 못 받게 하려고요 기회만 있으면 잽싸게 가서 그 사람 마음이 있는 말씀을 뺏어갑니다 어떤 사람 모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 머리에서 뺑뺑 돌다가 가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슴에 들어가기 전에 뺏어가야 되죠 뺏어야 돼요 마음에서 뺏어가요 또 들었는데 또 뺏어가 어떤 사람들요 복음을 몇 번씩이나 들었는데 못 깨닫고 있어요 제가 다른 곳에서 전두집회를 해보면요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전두집회 할 때는 꼭 와요 아주 팬이에요 팬 다른 곳에 있다가도 집회 때리면 꼭 꼽니다 근데 잘 들어요 첫날부터 잘 듣다가 복음이 얘기하면 사정없이 졸아요 그러다가 결국 나가버려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정신을 회행해가지고 하여튼 마개가요 왜 그런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마개한테 바치고 있어요 안됩니다 마개 얼마나 방해하는지 압니까 고린도 후서 2장을 봅시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라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사도시대에 벌써 수다한 사람들이 수다하다는 것은 수가 많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막 뒷섞어 가지고 율법하고 은혜하고 뒷섞어 놓고 진리하고 거짓하고 섞어 놓고 배우기는 배우는데 사람들이 대체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가는지 못 가는지 모르게 아주 혼란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믿으니까 천국 갈 거 없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못 갈 거 없고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씀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대로 전해야 돼요 거기다가 이상한 교리 이상한 자기 생각 쓸데없는 거 섞어 가지고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그것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에요 안 믿는 건 아니거든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뭐 멸망하지 않고 영세 온다고 했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다른 예수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4장 3절 봅니다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는 것이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대북방송 하잖아요 자유의 소리 그러면서요 북한에서 막 방송을 하면요 그게 자유의 소리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요 막 전파 방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모스코바에 가서 말씀 전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와 같이 전도하는 에버게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기에도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분은 어릴 때요 라디오로 이 자유의 소리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요 잡혀가지고요 라디오로 듣다가 잡혀가지고 철살줄에 묶여가지고 뒤로 이렇게 철살줄에 묶여가지고 끌려갔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풀어줬대요 그런데 철살줄에 묶여가지고 손가락이 하나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분의 숭가락이 하나 없습니다 철살줄에 묶여가지고 듣지 말라고 한 방송을 들었다는 죄 때문에요 이 자유의 소리 아니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처럼요 이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믹해서 그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믹해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혼믹해서 마음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니 이 복음이 빛이 그 마음속에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이 물러가고 구원받거든요 그 복음 전하면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집회 할 때요 한 가지 생각일 것은 우리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노력합니다 마귀도 초비상에 걸립니다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아세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인도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아이가 다른 데로 끌어가려고 해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갑자기 가짜, 가짜가 아니라 공짜 영화 티켓이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공짜 소리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텔레비 프로에 보고 싶은 마음이 들든지 하여튼 어떤 핑계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가 우리도 초긴장해서 그 사람 마귀한테 뺏기지 않도록 전쟁이었죠 마귀한테 뺏기도록 놔두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붙잡느냐 우리가 기도를 세게 하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우리가 단단히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 듣는 사람도 그걸 알면 더 좋은데요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고 방해하는데 내가 마귀에게 질소냐 그러고 아주 이를 악물고 말씀을 듣고 기어코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다이시 양을 칠 때에요 이리나 사자가 와서 양식계를 물고 하면 다이시 따라가서 그 이리와 사자와 싸우고 그 사자 입에서 양식계를 끌어냈다고 하잖아요 삼촌만 사자하고 싸우는지 아세요? 어린 다이시 사자하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자 입에서도 나를 건졌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아스를 때려주겠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사자 아가리에서 어린 양을 끄잡는 듯이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굶주린 마귀가 굶주린 사자같이 삼키자라도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일꾼들은 마귀의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역사 일어나지 못하도록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걸 이당이라고 비날라든지 방해라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아니든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역사를 합니다 봄이 지내지는 곳에 마귀가 총동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입니다 한국에서 우리 전두사님 한 분이 미국에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한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게 전두하기 위해서 갔는데 우리가 미국인 교회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두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19명인가 총동원해가지고요 그 교회당을 빌려서는 그 목사한테 가서 이 사람 이단이니까 집회장소 빌려주지 말라고 이간시켜가지고요 가니까 집회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계속해서 전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간 그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전두사님이 그 교회 목사 찾아가가지고 아니 우리는 참단입니다 이단이 아니라 우리는 모함입니다 이간시킨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다 얘기하니까 그냥 그러냐고 그런데 이미 저우에다가 다 연락해가지고 사용 못하게 내려왔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조금 두고 보자고 그래서 그 양해를 구했지만 그 짓을 더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도 이간 돼가지고요 그렇다는 얘기를 어제 바로 들었습니다 이게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변질시켜서 변질 복음이 전해지면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 다음에 믿기는 믿는데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다른 걸 가르치는 거예요 최근에 중국에서 어린아이들 먹이는 분유에다가 나쁜 걸 섞어가지고 어린아이들 많이 죽었다고 방송에 들으셨죠? 이런 악질들이 어디있냐고 돈 얼마 벌냐고 그 어린아이들한테 먹으면 죽는 것을 먹여가지고요 죽도록 하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것은 칼 가지고 남 배 찔려서 돈 뺏어가는 강도냐 무엇이 다르냐고 그보다 더 악질이 뭐냐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거짓 선자 거짓 사도의 역사는 그거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갈라디아 1장을 봅시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에서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붙어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께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사도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전도해서 그 교회가 생겼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이 없는 사이에 누가 들어갔냐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와가지고 그들이 다른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구원받은 지가 언젠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금방 또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결혼한 지가 며칠 됐다고 또 다른 남자를 따라가느냐고 그 사람 이상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도의 복음을 변하랍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다 있을 수가 없죠 제2의 복음 제3의 복음이 없죠 다른 복음이라는 건 뭐냐 너희를 요란케 하여 혼돈을 시켜가지고 그리도의 복음을 변하랍니다 변질시킨 거예요 변질시킨 거 구의학 성경에도 보면 포도주에다가 물을 탔다고 그랬어요 다른 거 쓴 건가요 비슷하게 복음에다가 다른 거 쓴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천국 간다 완전한 구원이다 예수님의 피로만 천국 가느냐 율법도 지켜야만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걸 보태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멸망받을 비참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은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가망이 없는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열심으로도 이 심판을 멸망해서 헤어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죄물을 내주셨고 그가 우리 대신 심판받았고 그가 피를 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습니다 영원히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세상 끝날까지 털끝망도 낭립 없이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사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혹시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예성품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 죄까지 영원히 스쳐놨습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죄값은 미래하는 놈이라 해도 지옥불에 간다고 했잖아요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도 마음의 음란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고 만일 그 죄를 하나님이 다 따진다면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다 스쳐버렸다 영원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런데 뭐 지난죄만 사했다느니 원죄만 사했다느니 또 예수의 피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공로를 좀 보태야지 천국 간다더니 이게 전부 변질시킨 겁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도 저주받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도 저주받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지옥 갈 죄에서 해방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님의 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천국 갈 때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고 천국에 당당히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가면 없는 이라 에베소 3장 있잖아요 당당히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천국 갈 때 미안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개선 장군이 백말 타고 당당히 오듯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다고 해요 담대하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것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로다가 내 공로 보태가 천남 가려고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뭘 보태야 보태기는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예수님의 피만 가지고 안 되고 거기다 뭘 보태야 된다 다른 보금입니다 다른 보금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다른 보금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라고 아주 무서운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4절 갈라디아 5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율법 안에서 어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어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제산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갑없이 제산받과 어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도의 피로말미야마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공로 없이 어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제산받은 것도 어롭다함을 받은 것도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어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 끊어지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나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만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가 있다면 아마 처음부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요 순간적으로 그런가 하고 기가 솔고 돼서 받아들일지 몰라도 금방 분별합니다 아니다 이게 제가 전도사로 2년간 전도하다가 구원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자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능력을 받아야 될 텐데 그렇지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원이라는 기도는 얼마나 돌아온 건지 용문산으로 상박산으로 계룡산으로 칠보산으로 기도원마다 쫓아생기면서 능력 받으려고 별 희한한 사람 다 만났어요 뭐 율법주의자 신비주의자 자기가 뭐 말세의 비밀을 받았다는 사람 마지막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세움받았다는 사람 희한한 사람 만났는데 참 이상한거는요 그때는 교회가 뭔지 교제라는 것도 없어요 제가 혼자입니다 혼자 구움만 받았지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요 분별이 돼요 이게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저것도 아닌데 아닌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 혼자 남았어요 좋다 확실한 진리는 이름도 좋다 그 고집이잖아요 그 확신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만일 율법자에게 끌려가고 심리주의에게 끌려가고 뭐 자기가 특별한 게시받았다는 사람이 솔고대서 제가 찾아보기까지 했어요 직접 가봤어요 뭐 게시받았다는 사람이 가보니까 아니더라니까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분별 못하고 무턱대고 따라가면요 그건 처음부터 그 속에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스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하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단번의 하늘 성수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스 10장 12절에는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 번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히 하느니라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영원히 온전히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는 확실히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휘장 가운데로 이루어진 새롭고 산길이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 앞에 반대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이상 뭐가 필요하냐고 그 외에 다른 걸 가르치는 것은 다 거짓이다 그 말이야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희생됨으로써 이루신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을 마귀가 과소평가하고 헛되게 만들라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제 사이신 거 믿습니까 예 믿지요 언제까지 사셨습니까 지난 죄는 사했지요 그 앞을 지을 죄는 어떻게 해요 그는 안 사했지요 그 어떻게 해요 그는 누목을 하려고 맨날 해결해야지요 자백하고 그게 말이에요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국의 마귀나 러시아 마귀나 유럽 마귀나 똑같더라고 그게 마귀한테 완전히 속은 거예요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게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완전한 구원이 안 돼요 내가 내가 10억을 남의 돈을 빌려서 사업하다 몽땅 망해먹어 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나를 잡아서 감옥에 천억 버렸다고 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거기서 건져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억 갚아주면 됩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 용납 안 해요 흥정 안 해요 10억 내놔 나는 죽어도 갚을 능력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8억 갚아주면 되겠어요 10억 다 갚아줘야 나옵니다 지난 제야만 사이에서 해결된다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갚아줬습니까 이사회 40장 2절에 그 모든 죄를 인하여 모든 죄를 인하여 여화손에서 배나 받아내라 자기 독생제시장으로 배나 갚았습니다 우리 죄보다도 예수님의 공로는 훨씬 더 큽니다 배라는 것은 꼭 뭐 답을 즉 갑절이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10억 빚었는데 20억 갚아주시면 됐지 100억 빚었으면 200억 갚아주시면 됐지 그 이상 뭐가 필요하냐고 영원한 속죄란 말이나 모든 죄를 다 갚았단 말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걸 갖다가 그냥 믿으라고 해요 믿지 마다는 말은 뭐라 하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믿지 마라 믿는 사람한테는 믿으라 그래요 다른 건 다 하도록 합니다 그래 주일도 지키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돈도 바치고 다 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너희 위에서 십자가 죽기는 죽었는데 조그만 죄를 사했다 원죄만 사했느니라 지난죄만 사했느니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네가 해야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동읍정상으로 천당 간 줄 알아 이것이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다 제가 이걸 알고 나서는 절대 양보 안 한다 죽어도 양보 안 한다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마음의 구원에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요 예수님의 피를 영원한 속도에 완전한 구원을 믿지 않고 조금만 믿어 조금만 믿어서 될 일이 그래 마귀는 자꾸 흥정을 하잖아요 모세가 애국에 가서 바루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세니까 니 놓아서 하나님을 성기게 하라 그러니깐 못 보네 그러다가요 못 보네 그러면 하나님 맛 좀 봐라 그러고 열 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루왕이 그랬어요 모세 불러가지고 야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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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보내게 돼 그런데 누구누구 할래 남자만 가래 멀리 가지 말고 조금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다시 돌아오면 될 거 아닌가 멀리는 가지 마래 여자 어린아이는 놔두고 가래 그 다음에는 예 그래도 안 됐나 그러니깐 나중에 양새끼들은 놔두고 가래 좀 양보해도 되잖아요 그래 양새끼 좀 놔두고 갈게 이래도 되는데 모세는 뭘 하겠어요 우리는 양새끼 한 마리도 남겨놓고 넣지 않고 데려갈 거다 왜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뭘 요구할지 모르잖느냐 양새끼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냐 양새끼 두고 왔는데 우리는 한 마리도 양보할 수 없다 그랬죠 다 데려가겠다 바루왕이 바루왕이 그랬어요 야야 너무하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랬죠 바루왕이 이제 흥정이 끝났어요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 꼴 보기 싫다 이게 흥정이 안 돼요 모세가 바루왕하고 흥정할 줄 알아요 양보할 줄 알아요 마지막에 장자를 다 죽이버렸죠 왕의 아들부터 자게 해서 그때야 비로소 항복했죠 다 데려다 가라 제가 거기서 안 것이 이 바루왕이 마귀거든요 마귀의 모형입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 그래 믿어라 멀리는 가지 마라 어린아이는 놔두 어린아이와 여자는 놔두고 가라 교회당면 몸뚜 가라 애비당 왔다 갔다 하라 마음은 세상에 두고 별소리 다 합니다 마귀가 너무 많이 믿지 말아 좀 조심해서 믿어라 너무 푹 빠지지 말아 예수님은 믿기는 믿는데 조금만 믿어라 마귀가 계속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과소평가하고 완전히 못 믿겨요 그 마귀의 속임수에 믿기는 믿는데 마귀의 속임수에 마귀하고 흥정해 가면서 믿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것을 성경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건 결코 마귀의 속임수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영혼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을 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 2장 1절 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느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느니 이 사도시대에도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전하는 이 사도시대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그 거짓 선지자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가만히 라는 것은 아주 몰래 스무스하게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냐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거짓 선지자들까지 다 주님의 피로 값죽어 샀어요 히브리스의 십자가에 보면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은약의 피를 부정하게 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의 편은 그들의 죄를 다 사했고 거룩하게 해 놨어요 그런데 그걸 부정하게 한다는 것은 불신한 거예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주셨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 보금에 뭘 부인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도 마귀에게 속아서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거짓 선지자를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가 거짓 선지자를 모르고 모르고 자기가 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지자라고 착각하는 거짓 선지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멸망케 할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이 뭐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보일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다른 보금을 전하는 게 그게 이단이지 뭐예요 제일 큰 이단은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어서 이루신 이 완전한 구원 영원한 속죄 누구든지 그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이 보금을 감춰놓고 변질시키고 다른 걸 가르치는 그 전부 철저한 이단입니다 다 그게 저 뭐 뭐 여화정인이나 안식교나 뭐 이단 중에 최고 이단이 천주교입니다 러시아 정교도 이단이고 그들은 게시연별교보고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누가 이단입니까 옛날 천주교에서요 지구가 이 우주의 중앙이고 태양이고 뭐고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걸 교리로 가르쳤어요 코펠릭스나 갈릴리오가 아니다 지구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지구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지구야 그때 그 천주교 세력을 대항하면 전부 다 그런 사화형이에요 지구뿌리오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죽인지 아십니까 천주교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인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과거에도 많이 나타났지만 이단 다 죽었어요 교황을 대정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대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뭐 몰몬교니 뭐 지금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철저한 이단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리적으로는 정통적인 교파 안에서도 이단 자들이 도사리고 앉았습니다 아세요 그것도 눈치를 쳐야 돼요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멸망을 자취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산화가 전서 2장 대산화가 전서 2장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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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이방인 내게 말하여 구원 없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죄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요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유태인들의 종교가들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말해서 구원 없게 하는 것을 저희가 금하여 복음을 전해서 구원 받게 하는 것을 막아요 금해요 유대 종교가들이 그랬죠 말만 하기만 해라 예수를 전해서 전도하기만 해봐라 죽여뿌릴게 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을 위협했습니다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죄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복음을 대적하고 전도하는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 받는 것을 방해하는 그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죄나 똑같은 겁니다 유다서 유다서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유다서 4절 봅니다 1장 4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죄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워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거짓의 자 이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보금을 대적하고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받기로 결정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워 세교거리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키고 세교거리로 나쁜 걸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들을 부인하는 자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오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시오 영원한 영광의 왕이시오 만황의 왕이시오 그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은 바로 주님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거짓된 종교가들 지금도 아주 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5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처음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마음의 걸림이 되어서 주님을 미워하고 돼지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이 주님 말씀 듣고 마음의 지금 걸림이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불평합니다 예수님 심은 것마다 내 처음 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들 속에 하나님이 심으신 씨가 말씀의 씨 생명의 씨가 없으면 다 하나님이 뽑아버려 뽑아버리면 지옥입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이 인도하는 자로다 소경이 소경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인도하는 자나 인도를 받는 자나 둘 다 구덩이에 지옥 구덩이에 빠집니다 인도하는 자에게만 책임이 있습니까 인도 받는 자는 책임이 없어요 예? 전에 서울 시내에 보니까 앞에 소경 한 분이 지팡이를 잡고 가더라고요 지팡이를 딱 눈은 보지 못하지만 감각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여기가 여기가 길이 끝난 데인지 어떤 건지 지팡이 감각으로 찾아가요 그런데 뒤에 또 한 분이 또 또 그 앞에 가는 사람 쫙 따라가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앞에 가는 사람이 전부 때 탁 받치니까 뒤에 사람도 탁탁 받치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아 그렇다 소경이 소경인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예수님이 날때부터 소경이 뗀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자들을 소경이되게 하고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러 왔다 종교가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소경이란 말이냐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이제 죄가 그저 있느니라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눈을 떠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고 깨달았는데 이 본다고 하는 이 유대 종교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하고 자처하면서 자기 앞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 이게 소경이 아니고 뭐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들 앞에 다니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미워하고 배치하니 이보다 더 큰 소경이 어디있냐고 그 종교가들은 소경이었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소경이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도자는 인도자입니다 지도자인데 소경이에요 구원을 받을 때 눈 떨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눈이 소경인데 아무리 좋은 소리 해봐야 문 선생님께서요 그 소리고 그 소리고 따라가는 사람도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눈치를 못채요 가는 사람이 앞에 가는 사람이 앞에 가는 우리 목사님이야 눈 화나이 떴겠지 어디든지 목사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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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가지 지옥 가서 눈이 번쩍 뜨면 여기 어디고 여보세요 당신 나를 인도한 목상이가 당신 나 천당 보내준다고 했잖아 지옥 가서 막 난리 날 겁니다 연부턴 다 그다 먹고 우리 지옥 보냈구나 큰 싸움 벌어질 거예요 소용없죠 소경이 따라가다가 뒤 사람이 눈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눈 떨어지는 사람이 소경 따라가겠어요? 여보세요 내가 당신이 여기까지 당신 따라왔는데 이제 보여요 소경이네 이제부터 당신 나 따라갑시다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안 따라간다고 그 사람 다시 따라가겠어요? 당신 갈 때 가시오 눈 든 사람이 소경 따라가는 바보가 어디 있냐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다시는 소경 안 따라갑니다 마태봄 23장 23장 24절 마태봄 23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소경 깊은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글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거다 유대 종교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11절을 바쳐야 된다고 하고 외형적인 것을 잘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진리는 감초논자들 그들을 가르쳐서 말하기를 소경 때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글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거다 하루살이 같은 죄는 글러내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의와 인과 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뜻은 배척하면서 스스로 어렵다고 자체하는 자들 이것은 하루살이 같은 죄는 글러내면서 약대 같은 죄는 통채로 삼키는 자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9장 한 번 더 봅시다 이사야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한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는 자가 멸망을 당한다 인도하는 자나 인도를 받는 자는 같이 멸망할 겁니다 이 거짓인 자에 대해서 공부하니깐 재미있죠? 네?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어야 돼요 거짓이 거짓인 줄 알면 진짜 재미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옛날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목포에서 제주도 가는 배가 있어요 여객선이 있어요 배가 있는데 그 배 안에서 제주시 경찰서장 그 돈 주머니를 훔쳐갔어요 수리꾼이 네? 네? 아니 경찰서장 주머니에 네? 그 돈을 훔쳐갔으니 서장이 이거 체민이 말이 아니고 이거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배를 딱 세워놓고 네? 제주시 앞바다에서요 한 사람도 못 내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놈이 서리꾼지 알 수가 있나말이야 그래서 이제 경찰서장이 됐대요 자수해라 내가 약속하는데 자수하면 내가 용서해준다 그리고 용서할 뿐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생활까지 내가 보장해줄게다 이 대산한 사람이죠 경찰서장도 한참이 아무도 못 내리는 거예요 자수할 때까지 잡아놓은 거예요 그 그때 서리꾼 대장이 딱 나타났어요 그 경찰서장의 그 뭐예요 돈 주머니를 가져온 거예요 하 내가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장이 약속했잖아요 용서해주기로 내가 용서해준다 그래 너 참 너도 멋쟁이다 자수하는 사람도 멋쟁이잖아요 그죠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생활을 어떻게 보장해주냐면 너 직업을 하나 주는데 월급 주는데 월급 주면서 뭐 네 할 일 같이 주는데 너 이제부터 이 여객석 안에서 서리 안 맞는 방법을 가르쳐라 이 서리꾼 대장이니까 서리 안 맞는 방법이잖아요 서리꾼들이 뭐 바카스 하나 딱 따주면서 드세요 담배 한 대 딱 한 대 피우세요 그 안에 마약이 들었거든요 수면저가 들었거든요 그 한 병 딱 바카스 한 병 마시고 주무시면 주문이 다 빼가는 거예요 또 그 뭐 어떻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서리 안 맞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대요 서리꾼의 수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서리꾼이 이렇게 이렇게 수리하니깐 조심해라 서리꾼의 수법을 알면 서리 안 당하죠 이 거일산 선지자의 그 정체와 그들의 특징과 그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마개에게 속지 않습니다 거일신자에게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에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계속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죄와 저주와 모든 거짓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 주시고 이제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미국에 오는 모든 사탄의 세력과 모든 거잇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거짓과 미혹된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삶을 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이번 추계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삶을 모두 주님 능력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된 자로 살게 하시고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 받을 것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찬송가 265장 어른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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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